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선거구 액정이 늦어지고 있는 전남 10개 선거구는 대진표가 더디게 채워지고 있지만 광주 8개 선거구는 후보와 경선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동남을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님 여당 비대위원이시기도 하지만 또 현직 내과 의사시기도 하니까 지금 정치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대 정원 확대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다.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내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사로서 이번 사태 보시면서 아쉬움,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내과 전문인데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게 하필 선거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국민들께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서서 국민의 건강만을 위하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의료수급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천 명 증원을 좀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증원의 65%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인지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 규모,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원 규모가 일단은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교육의 질은 국민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근한 예로 최근에 서남의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실한 교육 문제로 인해서 대학이 폐교되는 그리고 대학병원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려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광주 동남을에 공천을 받으셨고 바로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보수 정당의 젊은 층의 인물이 광주의 선거에 나섰다 이것만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을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곳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났고 대성초등학교, 금남중학교 그리고 문성고등학교 다 이쪽 일대에서 지냈었고 그리고 아직도 부모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이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률성 기념사 반대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그 위적지들이 하필 다 동남을 지역구에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찾고 제가 생활했던 곳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당에서 주목을 받아서 보수 정당에서 주목을 받으셨고 그래서 영입이 됐고 비대위원 자리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은 고양이시기도 하지만 험지니까 혹시 험지로 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주저함은 없으셨을까요? 네, 주저함이 없었고요. 정말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전 지도부, 즉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님 계실 때부터 이제 면담을 해왔는데 그때부터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광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요. 선수, 즉 당선 횟수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사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출발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님 서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사의 첫 출발점을 광주로 삼으셨다는 내용이 좀 인상 깊습니다.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셨으니까 지역민이 많이 듣고 다니실 텐데요. 지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거를 좀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가장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민생을 챙겨라입니다. 특히 이제 호남 광주의 지역민들은 어떤 이념적인 걸로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장 특히 제가 있는 동남을 지역구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다 비어있고 젊은 활력을 좀 이렇게 잃어버린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달라, 힘을 합쳐서 이뤄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실제로도 그렇고 자평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라든지 이전보다 해가 갈수록 보수 정당이 호남 지역에서 얻는 득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당선입니다. 당연하게도 당선입니다. 당선을 위해서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원래 12%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고 우리 지방선거에는 대부분 15%를 넘어가지고 이제 선거비 보전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 지역민들 선택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만 있는 이 현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여러 석을 좀 주셔서 정치의 어떤 권력의 견제를 좀 이루게 해 주십시오.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밝혔는데요. 지난 총선에 비하면 이미 지금 짜여진 진용으로만 봐도 일단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재영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인재영입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어떤 진행 상황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인재영입위원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호준석 YTN 앵커 같은 분도 굉장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로구에 출마를 하시고 우리 전상모 판사님도 판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강북구로 이게 출마를 하시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살아왔던 지역구로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험지지만 나는 이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험지를 출마를 결정해 주신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명 깊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인재영입 과정에서 가장 위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념적으로 우리 당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사의 맥락에 맞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었는데요. 광주에서 총선 필승 결의 대회를 가지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험지다 보니까 당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또 회의가 있습니다. 가서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지원은 많이 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 국민의 지원입니다. 제가 좀 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전반적인 공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용하다는 평가는 어디나 똑같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진행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조용하다는 평가, 감동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총선에 너무 심하게 졌거든요. 그래서 빈자리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총선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또 지역 기반을 또 탄탄하게 잘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잡음이 덜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역들이 이제 뭐 강남부터 해서 이제 TK공천 이런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정당의 험지가 아닌 곳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도 혁신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또 새롭게 보여줄 게 있을까? 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눈에 띄는 혁신, 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구를 좀 최근에 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선 의원님들도 몇 분들 이렇게 지역구를 옮겨서 우리 힘든 지역구.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닌 연고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또 같이 으시아시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도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 설득도 하는 것 같고 당사자들도 받아들이는 모습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데 지역구 재배치 전략이 총선 승리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이시는지 어느 정도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안에 원래 당협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 밑에 있는 조직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지역의 행사를 잘 알고 그래서 같이 데려가주고 인사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융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럴 때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표를 맡고 계신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일일이 이렇게 전화를 다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서운한 일이 발생하면 전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연락을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죠. 국민의힘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 우려를 하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던 분들은 결국에 이게 용산 대통령실발 공천이 되지 않겠냐 혹은 검찰발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심이 집중됐던 친윤 인사들은 이른바 좋은 지역구에 공천이 됐다는 의견도 있고 생각보다는 좀 덜 들어갔구나라는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완전히 경선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당선이 높은 지역구일수록. 그래서 보면 동대분 같은 경우에 여명 전 행정관님이라든지 용산 출신 그리고 여기 송동구 같은 경우에는 윤희숙 전 의원님과 지금 권호연 변호사 이렇게 용산에 계셨던 분 붙었을 때 결국에는 많이 좀 떨어지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아쉽기도 하고 지역구가 또 이제 뭐 재배치되신 분들도 있고 전혀 그런 특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 본격적인 총선 정보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의 쌍특검과 관련된 재표결을 언제 할 것이냐 이 시기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당초 내일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하겠다고 여당 측에 통보한 걸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기사들을 또 이제 워낙에 잘 모니터 하셨을 테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요. 이미 다 선거운동이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챙기고 자기 공천 달려 있는 일이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국회 표결 이런 거를 지금 신경 쓸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예정대로 쌍특검 재표결을 해서 가결을 시켰다면 선거에 굉장히 호재가 됐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어떤 이번 김건희 여사님에 관련된 그런 특검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어떤 그런 위헌적 요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래도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 국면으로 넘어갔고 인물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해서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할 때만 해도 이게 뭐 몇 년 동안은 벌써 세 번째다 네 번째다 말이 많았고 하지만 여당이 됐든 야당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안정됐다 생각보다 안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전체적으로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순항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밀하신 분입니다. 언론을 잘 모니터하고 그리고 여론을 잘 모니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계획에 좀 서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정치권에 진입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당의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나올 때마다 좀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대위 활동 기간 동안에 그래도 좀 이거는 생각보다 좀 진도가 안 나간다거나 이건 좀 아쉽다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어떤 북한의 위협부터 해서 경제적인 지금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확확 치고 나오는 그런 확 뚫어주는 그런 게 한방이 없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여론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총선에 딱 임박해서 들어오고 비상대책이 꾸려졌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아젠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싫어할 만한 그런 민감해할 만한 그런 주제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화끈하게 입장을 그렇게 좀 표현해 주길 바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인물과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본다면 국민의힘 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또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이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큰 원인 가장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정부 여당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다르게 갈 수는 없거든요, 디커플링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정책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음주 이렇게 청소년들이 음주해가지고 그걸 가짜로 고발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30일에다가 7일로 단축시키고 CCTV가 있으면 그거를 부재해 준다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제 지인도 그거 한번 당해가지고 정말 이제 우울증에 걸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민생정책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내세우고 우리 이제 비대위에서는 최대한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가장 주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지지율 상승이나 좋아지는 분위기와 함께 들뜨지 말자라고 하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뭐 160석 승리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제 제재하는 팀멘트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대되는 총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의석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해볼 수 있겠다 혹은 이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이런 부분은 거의 여의도 연구원급 되는 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이잖아요. 꽤 긴 기간입니다. 저희가 정치 정권을 가져왔고 그리고 사법 권력도 이제 사법 권력은 뭐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 의회 권력이 받쳐져야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은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제 선거가 이제 뭐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선거 총선 분위기로 오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 정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걸 캐치프레이즈처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전략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는 유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운동권 청산을 말할 때 그 이후에 운동권이 청산되고 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정권이 5년 만에 정말 88% 지지를 받던 그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무너진 것은 결국에는 운동, 이를 주도하던 운동권에 대한 실망이라고 보거든요. 이 이념이 개입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집값 상승부터 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러나고 난 자리에 우리는 여기다가 민생 정책을 넣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넣겠습니다. 이게 뭐 좌든 우든 상관없이 당장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정말 이제 음주, 가짜로 음주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이 가짜로 음주해서 이제 업주들을 고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를 막는 이런 걸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야지. 주구장창 이제 뭐 586만 청산하겠다 이런 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반발도 저는 충분히 익히 들었고요. 그래서 이분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3지대 신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고 대한 세력이 되겠다 이렇게 나선 세력들이 있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선 개혁신당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 또 조국신당까지 크게는 세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3지대 세력이 등장한 총선 앞두고 등장한 이 상황 그리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정당이라는 거는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친 결사체입니다. 이념들이 같아야 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사태를 보면 어떤 이득이 걸려 있을 때 싸우죠. 싸우지만 그거를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배경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안 되더라도 네가 나가서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좀 더 발발히 해보자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당들이 이렇게 연합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망을 좋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상태를 어떤 정당을 반대하는 안티태제로서의 그런 정당은 이렇게 오래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지금 한번 꼬굴어졌더라도 끝까지 정도를 걸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걸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를 따로 좀 뽑아서 해볼까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새로 미래 대표와의 합당이 무산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제3신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당대표까지 했으니까요. 개혁신당이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을 인재형 위원장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데려오고 난 이후에 TK에 대한 공략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이나 아니면 영남 지역을 집중 공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국민의힘에게는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성공하는 공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호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너무 공감하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호남에 대한 이야기는 싹 줄어들고 TK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어떤 대한 세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주고 문을 좀 두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지지를 얻어내서 민주당의 대한 세력이 되면 정말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가 TK만 나와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천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의원님들이 가냐 안 가냐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대의, 대의를 좀 따라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념의 결산체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제3지대 세력에 대해서 기존의 양당이 공이 우려하는 바는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3%에서 5%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수도권이라든지 중부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아직 그 지역구 공천에 대한 라인업이 진용히 짜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TK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파급력은 클까요? 그 부분에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큰 지지를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다만 저희가 더 잘해야죠.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사실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공천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인재를 또 들여와서 후보를 낸다. 이게 과연 그 지역구민에게 얼마나 소고력이 있을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제3지대 세력 중에 조국 신당 이야기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국 신당이 어쨌든 창당 선언을 한 이후에 일반의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의 여론조사에서요.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은 국민의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만큼의 대척점에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됐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기존의 제3지대 세력보다는 높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입니다. 일단 결집력이 높으니까 이제 응답률도 높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은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치를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서초동 집회 때 광주가 조국이다라는 이런 플랜카드가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광주가 조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저는 너무 열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칼럼도 쓰고 시민단체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다 알고요. 법률적인 판단이 거의 다 끝났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험지 중에도 험지라고 하는 광주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광주에 저 좀 머물러시고 인사도 많이 다니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 또 지역구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식입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서울에서 의사를 하다가 고향을 한번 바꿔보고자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제 고향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 공천 배제당한 임종석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재명 대표 홀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거치는 그 답변 여부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여의도 초대석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에 담긴 행간의 의미와 향후 파장 등을 신경민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불행하게도 맞았습니다. 어떤 언론이나 정치 관계자들은 오늘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나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궤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애초에 그럼 뭐를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송파 갑을 가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면 뭐 신당으로 가겠다거나 내가 어디서든가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랄지. 지금 성동에서 출마를 하려면 무소속 출마밖에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여준 것은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허나 마나한, 뭘 하고 기자회견을 했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을 했다. 좀 그렇게 봅니다. 평가가 상당히 박하시네요. 아니, 지금 이재명표 공천은 지금 여러 가지, 특히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발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분명해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용병 선발 시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공천이 아니에요. 가령 성동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미워도 임 실장을 공천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여튼 무조건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방탄을 넘어서서 앞으로 당권과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떡잎이 됐건 새순이 됐건 꽃잎이 됐든지 간에 다 잘라내겠다라는 공천으로 지금 이미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으로 이미 걸어가고 있고요. 특히 임종석 실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인이 여러 갈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 사인을 보내주고 드디어 어저께 오늘 다 이 사인을 내로 지금 여러 군데를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과감한 그리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죠. 지금도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또 가서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나요?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결정이고 더군다나 임종석 실장에 관한 것은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예측하기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임 실장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임 실장이 또 하나 최근에 실수한 건 12월 말에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과 함께 탈당하는 것을 막으면서 8월 전당대회에서 나와 함께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알려졌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임 실장을 잘라내고 싶어서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윤영찬 의원의 담을 넘어가는 조치 전에 바로 그 얘기를 공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천을 주무르는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 입장에서는 맞네. 이건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2월 4일 날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때 막걸리도 한 잔 같이 하고 명문 정당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임종석 전 실장 정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는 공천을 주시라 이런 얘기도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고 이해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싹 다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인 거잖아요. 뒤통수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길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방탄입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의 제1목표는 제2, 제3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탄, 방탄, 방탄입니다. 방탄 용병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의례적으로 예의상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만날 수 있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아마 급하게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만났을 텐데 그 얘기가 들어야죠. 듣는데 그걸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귀에 들어가질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구사일생으로 판사에 의해서 영창이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다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해보면 정치 생명이 끝이에요. 벼랑 끝에 갔다가 겨우 유턴해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은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지금의 그 뒤에 쭉 벌어졌던 일, 특히 또 최근에 벌어졌던 일을 종합해보면 이미 길은 외길이고요. 이 길은 유턴이 없는 길입니다. 아니 근데 뭐 비명계 의원들 다 잘라낸다고 해서 방탄이 되나요? 그러면은? 그것은 물론 핵심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수 정당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목소리가 이 공천이 지나가고 나면은 3월 달에는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면 총선을 어떻게든지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의 그 공천 파동은 그 목소리를 덮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을 이재명 대표는 믿는 거고요. 윤석열 정권은 또 이재명 대표를 믿는 거고요. 서로서로 믿으면서 이번 총선이 굴러가는 건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마는 국가를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그럼 민주당이 과반 1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낙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인데 가령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과반 1당이 안 되면 체포동의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똘똘 뭉친 이재명 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방탄이 국회에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원은 둘째치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 비례대표제도 이번에 그렇게 이 비례대표제가 흘러가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든지 일당은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지금 쉽게 이 공천파동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과연 덮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좀 매우 의심스럽게 보는 게요. 이걸 이제 아마 덮기 위해서 친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몇 사람을 친명을 정말로 아픈 손가락을 잘라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덮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과연 덮여질까? 그러기에는 지금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한쪽 사람, 특히 방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공천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답변 보고 향후 거취를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공천 배제가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데 그건 뭐 없을 거고요. 그럼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친문 쪽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모양인데요. 창당에는요. 저도 이번에 창당 작업을 처음 관여해 보니까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3월 21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21일, 22일이. 22일 날 기호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창당을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창당을 하면 아무리 스피드를 막 올려서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시간이 4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당을 한다는 건 곤란하고요. 연대를 만드는 것 정도? 그것은 정식 정당은 아니죠. 이런 것 정도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상황을 예상을 했더라면 훨씬 더 빠른 정치적 판단과 행보를 보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민주당 상황을 예측을 했고 이재명 개인의 캐릭터나 기획도 간파를 하지 못하고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좀 순진했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좀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로 통으로 같이 할 가능성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열려있죠.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분들이 함께하자고 그러면 그건 저희들은 언제든지 열려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함께 민주당에서 같이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함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일각에서 말씀하신 당권 도전, 친문계 당 장악을 우려해서 공천 배제됐다는 얘기가 있다. 임종석 실장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총선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총선 패배하고 민주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총선 잘못되면 이재명 당이고 다 물러나라. 그런 포석 같은 거 아닌가요? 총선이 만약에 정말로 나쁜 성적표를 받는다면 매석일지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겠죠. 하여튼 정말 국민들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도저히 성적표가 아니고 과락이다라는 정도 수준의 성적을 받는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존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현재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게 검찰 수사가 됐건 재판이 됐건 또 재판에서 가령 실형이 선고가 되어버리면 그건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미래는 몇 개의 겹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공천파동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수사를 받아야 될 대목들이 불끈불끈 보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걸 알죠. 여론조사기관 자격이 없는 여론조사기관이 선관위원장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선거법 재판 수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천파동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몇 겹의 어려움이 민주당에 닥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거기다가 성적표까지 이건 안 되겠다라는 정도가 되면은 민주당의 앞날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거나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패배하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면은 민주당이 임종석 실장이 그냥 가만히 남아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접수 비슷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건 모르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은 무슨 어느 한 세력이 접수를 한 대거나 뭐 안 한 대거나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당 간판 내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당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페이스북에 임종석 실장한테 마음의 위로를 전한다면서 오늘 일은 4월 총선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질 민주세력 재편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세력 재편,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아까 제가 쭉 설명해드린 것하고도 일맥상통할 텐데요.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을 할 수 있겠냐, 이래서 어떻게 하겠냐. 이건 정치적인 배신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반역이고 역사에 대한 기여가 아니고 역사에 대한 어떤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 상황은 요즘 좀 어떤가요? 지금 공천 작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공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그렇고요. 비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거의 다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도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현역을 배제하면서 그러면 지금의 현역보다 더 좋은 사람을 집어내야 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물을 돌아가는데 말하자면 옛물을 흘려보내면서 좋은 물을, 맑은 물을 흘려서 들여보내야 주는데 과연 그것이 그런가. 찐명이나 친명이나 신명이 아니면 여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이런 공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민주당 공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미래가 정말로 새로운 인재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가지고 선을 보였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를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썩 눈에 띄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건 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의 흐름을 보거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를 예측해 봤을 때 저희는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교섭단체 이상을 해야죠. 그래야 이 여의도의 양당 정치를 깨뜨리고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치의 미래.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고 광주의 미래고 호남의 미래고 그리고 정치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다른 총선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총선, 이렇게 시끄러운 공천은 저도 처음 보고 일반 국민들도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광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뭐랄까 역량이랄까 여건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일단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길이 없고요. 그걸 호남에서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경민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